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항시는 지진 피해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특례 상품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지급받아 새 주택으로 이주하고 임대인은 1년간 집을 복구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가입 대상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 또는 사용 제한 판정을 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며 임대주택, 전세금 융자 등의 지원을 이미 받은 세대는 제외됩니다.